배관 청소해도 집이 추운지에 편난방을 해결하러 왔습니다. 보시다시피 배관 3개인데 한쪽만 뜨겁고 남의 두개는 냉골입니다. 이것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편난방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. 검정색이 된게 이제 핑크픽이 돌고 있어요. 이 방법은 노하우라서 공개하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. 이 업체 저 업체 불러보고 해결 안되면 연락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